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키에요. 오늘은 뚝배기 불고기의 순두부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밑반찬 짠!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하루地rd Liv optional! ielen 좋아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우리의 속옷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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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 헬로우 somos 가위 לנו . i really like it spicy and it seems like food tastes so much better when you eat it with your hands mm 먹어볼까요? 타이저 아이스크림 hump MC 아이스 아이스 rep look from that one's hot my tolerance is better you have no tolerance for anything 치즈 많이 나니 지금 나는 호로운을 이라고 쩝쩝 뭐지? 뭐지? 이еб tun 먹으러 도와줘 치고 찌개 아는 담았다 네, 안 치고 오 일본에 동이래의 맛있게 먹어보는 것 같다 이걸로 볼까요? 자기가 madeFu일 지급하지. 와주가 너무 배가 많아요. 국물을 집어 먹기 때문에 그가 맥주가 만들기 전까지는 와홍의 도전! 진짜 맛있게 먹는 vielen 연주! 예, 이거lig하려고 해요! 또한 시험을 보고 오고 일단 진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니까 저도 그런게 났으면 좋고 제가chau시켰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몇몇에 맞추고 나에게 귀신을 줬어요 내 입을 좀 봐 제가 좋아하는 게 나는 그 밖에서 공부한 것 같고 나는 그 밖에서 공부한 것 같다고 네? 네? 너무 맛있다 저거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치즈에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